주식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다. 한두걸음 걷다가 다른 길을 가는 사이를 동행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들이 월급보다 많이 벌어도 될까? 같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나는 두배가 되는 주식들을 매년 찾아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기업을 찾는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주변을 관심있게 돌아보고 그것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진 것이 전부다. 친구 4명을 모아서 넷플릭스를 결제하고 허니버터칩이 있는 편의점을 찾아 헤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을 나는 모두 돈으로 바꾸었다. 1년에 두배짜리 주식 하나만 찾아도 10년이 지나면 1024배가 된다. 그러면 넷플릭스 대신 골드크래스를 편의점 대신 호텔 뷔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충분한 준비와 공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삼성전자만을 사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이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경제 상식은 제대로 된 투자 공부가 아니다. 일정한 투자 수익을 지키고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좋지 않을 때도 기업을 응원하고 기업들이 그 응원을 바탕으로 안 좋은 사이클을 지나 다시 호환기를 맞이하고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진짜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지 그 제품과 서비스로 어떻게 매출과 이익을 내는지 최종적으로 그 매출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 책에서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개미들은 몰랐던 부자들이 종목 고르는 비법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젊은 투자자 김현준의 실전 투자법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6년 만에 1억을 50억으로 만든 김현준 대표의 투자 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고 합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1장 부자들은 투자 마인드부터 다르다. 제2장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 1, 제3장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 2, 제4장 실전 전문 투자자는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제1장 우량주 장기 투자의 거짓말, 그 다음에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종잣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얼마의 사고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부자들은 주변에서 찾는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종목을 고르는 비법 1, 부자들이 종목을 고르는 비법 2, 비즈니스 모델이 정답이다. 이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적정 주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종목을 고를 때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책보다도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제1장 부자들은 투자 마인드부터 다르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부자들은 투자 마인드부터 다르다. 투자에는 감이 아닌 계획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의 4단계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재무설계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예상 투자 기간, 기대수익률을 설정해야 한다. 2단계는 투자 마인드 정립이다. 주식하면 그래프밖에 떠오르지 않는 초심자들은 같이 투자의 대가들이 쓴 성경과도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것이 3단계이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나 소비자가 쉽게 지갑을 여는 서비스를 눈여겨봐야 한다. 4단계는 회계 공부와 연습이다. 투자를 하려면 모든 것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세상의 변화를 빨리 눈치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의 가치로 해석할 수 없다면 기회는 날라가 버리고 만다. 우량주 장기 투자의 거짓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량주를 오랫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리스트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항상 현재 기준에서 우량주를 골라내고 그 주식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쉽게 그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생존 편향의 오류다. 생존 편향의 오류란 살아남지 못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어려운 탓에 해당 시점에 생존에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성공 사례를 일반화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은 지금은 전 국민의 손과 눈을 사로잡아 카카오라는 신흥재벌을 길러냈다. 나는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새로운 이름이 자리잡고 또 다시 그 기업들은 마치 그 이후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찾아낼 자신이 없다면 우량주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다만 그냥 믿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시류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지 아니면 현실의 안주에 뒤처지거나 너무 과욕을 부려 탈이 나지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분기마다 나오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꾸준히 읽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벌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과 공인회계사들이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가 함께 실려 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과거에 내가 생각했거나 회사가 발표했던 계획이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지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개미와 부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돈 벌려는 마음을 버려라. 주식 투자에는 정도가 있다. 역사 속에서 투자의 대가들이 증명한 방법은 결국 하나였다. 좋은 기업을 찾고 재무제표에 기반해 그 기업의 가치를 추정한 후 적정 주가보다 낮아지기를 기다려서 샀다가 높아진 이후 파는 것이다. 이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큰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정도보다는 지름길이나 만능 열쇠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가 투자의 대가들이 솔직한 비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그들이 공개한 방법이 습득하기 어려워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할 기업을 찾고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고 일시적인 자산의 등락에 마음을 졸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차트 분석, 정보 매매 등 사도에 빠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여기에서 바보 같은 일이란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 증건방송의 전문가, 유료대화방 등등 앞서 얘기한 주식 투자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을 통칭한다. 투자가 어려우면 안 하면 그만이다. 또는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간다. 이것은 쉽게 망하는 길이다. 돈을 안 버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왜 돈을 잃으려고 하는가? 주식 투자에서는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 즉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주주나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 기업의 다음 행보가 보인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속한 산업을, 산업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넘어서기 어렵다.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 남짓, 고성장한다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10%를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하면 속된 말로 따블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 따블이 5년, 10년 후 달성할 목표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보통은 보유기간 내의 100%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천만원 언저리의 투자원금을 가지고도 매월 수십만원짜리 유료정보를 구독하는 것이다. 실상은 투자의 규제라는 워렌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20%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부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 회사의 자산을 위탁하는 고객들의 경우 평균 계약금액은 2억원,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60억원 수준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1% 부자다. 이들의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수준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고 하면 걱정부터 한다. 또 최고급 금융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수수료 1%조차 그렇게 아까워할 수가 없다. 그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달랐을까? 아니다. 복리의 마술은 깨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했기에 지금의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에 대해서는 낯놓고 기업자도 모를 일반인들조차 들어봤을 법한 투자 경험 중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가 있다. 특정 종목에 개인 자산의 많은 비율을 투자하면 그 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투자 원칙 중 하나는 10종목 이내에만 투자하는 집중 투자다.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둘째, 깊이 분석하고 면밀히 추적하기 위함이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 투자의 비밀에는 한 기업 주가 상승의 92%는 보유기간의 8%에 발생한다는 말이 나온다.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해당 기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인내심을 가진 몇몇의 부자 외에는 수익을 주지 않는다. 초보 투자자라면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도 오르지 않다가 팔기만 하면 오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을 간소하게 얘기하자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반대 상황이라면 떨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만 올라도 파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다. 그러다가 장기적이고 높은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두는 투자자들만 남게 되면 주가가 제법 오르더라도 매도하는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급격히 그리고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떨어지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조금 오르는 것에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그 종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어떤 사건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 그대로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어야 한다. 오렌 버펫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잘 지켜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 경험적으로 볼 때 직업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도 한 번에 대여섯 종목 이상을 추적하려면 힘에 붙인다. 그러니 수십 종목씩 투자한다는 것은 나는 이 종목들을 제대로 모르니 대충만 분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다. 각자 스스로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종목 수를 결정해보자. 그렇다고 한두 종목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불의 일격을 당할 위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한 종목당 편입 비율을 30% 미만으로 가져가는 이유다. 종잣돈에 집착할 필요 없다. 사업을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종잣돈이라는 함정이다.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종잣돈을 얼마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다. 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종잣돈이 필요한가? 주식 투자가 다른 투자 대안에 비해 우월한 것 중 하나가 소액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천원, 수만원짜리 주식은 수도 없이 널려 있다. 투자 금액의 많고 적음은 주식 투자의 수익률과 전혀 관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1억을 모으면 알아서 굴러간다는 등의 어설픈 논리는 여전히 재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2장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식은 사고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불을 일구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기업의 대표나 회장이 주가가 좀 올랐다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이 조금 안된다고 손털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버크셔 회사회의 회장 워렌 버핏은 투자할 대상을 평생 20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펀치 카드처럼 고르라고 했다. 펀치 카드는 오래전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하나를 탈 때마다 횟수를 차감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종이이다. 기회가 20번밖에 없다면 당연히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할 대상은 훌륭한 경영자가 유망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가치가 주가에 덜 반영된 곳으로 한정해야 한다. 투자를 한 후에는 최초 분석하고 전망한 것처럼 회사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 생각한 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면 배당이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보금자들을 구할 때 정말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 직장과의 거리, 학군, 주변 편의시절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주식 투자에 임한다. 그러고는 하루빨리 주가가 폭등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투자는 필패다. 맹목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외에 기업의 성장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얼마에 사고 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부자들은 주식을 살 때에 사는 이유와 목표하는 가격, 팔아야 할 때를 모두 정해놓는다. 그래서 매도가 더 어렵다는 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는 내키는 대로 또는 들은 정보에 이해하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 어떤 가격에, 왜 해야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손실이 나면 쓰라린 마음에 당연히 매도가 어렵고 수익을 봐도 실현할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그렇다면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수급,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기업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금 변화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기업이 커지고 번듯해진 만큼 주가도 따라오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과 같다. 편의상 경제력만을 조건으로 한다고 가정하자.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과 마땅한 직업이 없는 백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백수가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 많다면, 그 재산이 대기업 연봉 수십 년치를 합한 것보다 많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기업 직원은 수익가치가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백수는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직원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 받을 연봉의 총합을 합산해야 할 것이고, 백수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 내역을 사사치 흩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성장성이 높은 친구도 있다. 최근 발매한 음원의 인기가 좋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 기정사실인 가수로 예를 들어보자. 아직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곧 광고도 찍고 해외 콘서트도 열 것이라면 앞의 두 사람과 비교할 만하다. 이 가수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잔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경제력 외의 매력이나 조건이 있듯이 기업도 하나의 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과거의 영업활동을 통해 모은 자산가치도 봐야 하고, 현재 주력 제품의 판매 상황에 따른 수익가치도 봐야 하고,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준비 중인 신제품의 성장가치도 체크해야 한다. 부자들은 핵심에 다가가는 법을 안다. 아래 공식만 기억하자. 바로 부자되는 공식이다. 주가는 2xper. 퍼는 무엇일까?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계산하는 방법은 쉽다. 주가를 이익으로 나누면 된다. 퍼는 주가 나누기 이익. 아까의 수익 양쪽에 적정이라는 단어를 써준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등호 양쪽에는 같은 것을 써도 괜찮다고 배웠다. 적정 주가는 이익 곱하기 적정 퍼. 이익은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고 치고,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 가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쓰면 됩니다. 적정 퍼만 알면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퍼의 숨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첫째, 퍼는 현재 시장 참여자가 해당 주식에 기대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우리는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우리 손에 당장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퍼는 10이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10%다. 어려운가? 1000원을 맡겼을 때 100원의 이자를 주는 예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그러니 금리 10%짜리 예금은 퍼 10%짜리 예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나누기 이익 100억 원은 퍼 10, 이익 100억 원 나누기 시가총액 1000억 원은 기대수익률 10%. 둘째, 다른 시각에서 퍼는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의 기업이 이익을 매년 100억씩 꾸준히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10년이면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이 퍼 10배와 같은 뜻이다. 이 또한 매우 쉬운 이론인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주변에서 커피숍을 차린다고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을 몇 년 만에 뽑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던가. 시가총액 1000억 원 나누기 이익 100억 원은 원금 회수 기간 10년. 당연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퍼가 낮은 것이 좋다. 같은 사업체를 좀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기대수익률로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정한 퍼는 얼마일까? 아마 퍼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이 질문 또한 우문임을 눈치챘을 것이다.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퍼를 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투자자들마다 적용하는 퍼가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퍼를 적용한다. 첫째가 역사적 퍼법이다. 이 기업은 과거부터 어느 정도의 퍼를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퍼에 거래될 때는 싸다고, 그보다 높은 거래로 거래될 때는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판단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결국 평균에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는 동조검께 비교 퍼법이다.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면 회사의 가치나 시장의 관심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성장성이 높고 인기가 많은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20배를 상회하는 펄을 적용받는 데 반해 산업이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한 음식료, 제지업종은 10배 미만도 허다하다. 셋째로 페그법이다. 페그는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의 약자로 퍼 나누기 Growth로도 표현되는데 월가의 전설 피터린치가 주로 사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업이 향후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면 당장의 퍼어는 조금 높아 보이더라도 괜찮다는 의미다. 현재 같은 이익을 내는 두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A기업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B기업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똑같은 이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어떤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을까? 당연히 A기업이다. 두 기업이 시가총액이 같다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싶은가? 이 또한 A기업이다. 나머지 변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높은 가치를 주자는 논리가 페그다. 페그는 퍼어 나누기 이익 성장률. 피터 린치는 적당한 페그를 1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퍼어가 10배인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10%라면 적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페그가 1을 넘으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다고 판단해 매도할 것을 페그가 0.5 아래라면 매우 저평가된 주식으로 판단해 과감한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익 성장률이 들쭉날쭉하다면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저자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퍼어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식에 기대할 만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자가 생각하는 적정 퍼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식 기대 수익률은 신용등급 BBB-3년 만기 회사체 수익률보다 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BBB-3년 만기 회사체 수익률은 7.5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적정 퍼어는 13배 이하이고 그래서 퍼어가 13배 이하일 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때가 있는데요. 모든 기업에 똑같은 퍼어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기업을 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망할 기업에 이 퍼값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들쭉날쭉한 기업에는 평균적인 이익의 퍼어를 곱해야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기업 가치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익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회사체 수익률로 만든 퍼어는 성장이 끝난 시기의 이익에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뛰어난 기술력과 멋진 디자인으로 언젠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얼마의 이익을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퍼어가 100배가 적당한지 1000배가 적당한지 논하는 것도 우수한 일이다. 테슬라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도 차지하지 못한다. 테슬라 투자에서 기업 가치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정말 세계 수위권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비로소 테슬라가 세계 1위 회사가 된 이후의 이익을 계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이익의 퍼 13을 곱한 것이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장 정체 후의 이익의 같은 퍼를 적용하면 달성 시기와 무관하게 기업 가치가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성장주는 가장 크게 회사가 성장했을 때의 이익의 퍼 13을 곱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이야기한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게 정리가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만 반복해서 이해하셔가지고 꼭 이거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부자들은 주변에서 찾는다. 적정 주가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해서 찾느냐?이다. 그런데 정작 이 질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투자 아이디어는 모두의 실생활 속에 널려 있다. 이제껏 투자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을 알아야 하고 자동차 부품 주들의 밸류체인을 외우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나는 주식의 종류는 분명해졌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써본 것, 해당 산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로서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초기에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지, 저 유가나 사물, 인터넷 등 큰 산업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보다는 수익을 확실하게 쟁취하는 장점이 부각됐다. 워렌 버펫이 능력의 범위를 강조한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 회사는 700억 원을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목은 단 한 개도 없고 모두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는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소비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회사보다 큰 자금을 운영하거나 우리 회사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다. 해당 산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따로 연구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라고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 어떤 브랜드가 왜 자라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소위 덕질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니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자신이 이렇게 해서 성공한 투자 사례를 쭉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시그널과 비밀의 숲 드라마를 만든 스튜디오 드래곤, 저가 항공이 유행했을 때 티웨이 항공,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었을 때 해태재가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해태재가 대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크라운제가에 투자한 사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할 점은 그 소비 형태를 꼭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저걸 왜 쓰지 나는 맛없던데와 같은 편협한 사고는 수중의 돈을 쫓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미 구매하는 것을 스스로의 주관으로 무시해서는 안되듯이 내 최애템 또한 보편타당해야 한다. 또한 발견과 투자가 동일시 되어서도 안된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가 투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가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야 한다. 나는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좋아하고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LG전자 입장에서 그램의 가치는 너무나도 작아서 단일 투자 아이디어로서 가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나아가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사랑이 투자의 단초일 수는 있으나 투자를 집행한 이후에는 냉철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안 좋은 변화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손 털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내고 기업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더라도 적정 수준 이상의 주가에 도달하면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을 꼽자면 그 투자 아이디어를 나만이 알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에 이름표 없고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 없다지만 최소한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수십 퍼센트 이상 상승해 있고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나와 있거나 여러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들에서 언급하고 있다면 늦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미 모든 이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널리 알려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단 이미 알려진 트렌드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TA홀딩스나 크라운 제거의 사례처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접근해 볼 만하다. 자 이제 드디어 부자들이 종목을 고르는 비법 1. 메가트렌드에 투자하라. 부자가 되려면 종목의 개수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어설픈 종목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종목 여러 개 안 나온다고 초조해 하지 말고 2배 오를 종목을 1년에 1개만 찾자. 우리 팀이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두 가지는 메가트렌드와 경제적 혜자다. 메가트렌드는 단기적인 유행을 압도하고 한 시대를 이끄는 큰 흐름을 뜻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바일, 고령화, 클라우드, 전기차 등을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쪼그라드는 산업 속에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반면 메가트렌드라는 조류에 잘 올라타면 1등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 벌기가 훨씬 수월하다. 보통 독가점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결국 많이 파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려면 독가점은 독이다. 더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아니라 현재는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회사가 좋은 주식이다. 오렌 버핏의 스승 필리피셔 또한 투자 원칙으로 넓은 시장, 뛰어난 제품, 훌륭한 경영자라고 하며 시장의 크기를 제일 먼저 꼽았다. 굳이 독가점을 선택해야겠다면 상황적 독점을 기억하다. 독점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더 좋아질 일이 없어 주식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최고의 방법은 독점이 아니고 독점이 되어가는 과정의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가 상승으로 누릴 수 있고 독점이 된 후에는 경쟁 등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메가트렌드를 쫓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허황된 꿈과 홍동하지 않는 것이다. 메가트렌드는 공기와 같이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나 시간이 문제일 뿐 정해진 미래를 이야기한다. 부자들이 종목을 고르는 비법 2. 경제적 혜자에 주목한다. 메가트렌드에 속해 있다 해서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는 일은 금물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것을 경제적 혜자라고 한다. 경제적 혜자는 워렌 버핏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성 둘레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깊은 연못을 팠는데 이것을 혜자라 한다. 워렌 버핏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경쟁자, 정부의 규제 등 기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외적으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을 경제적 혜자라고 표현했다.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은 외부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주주들이 돈을 꾸준히 불려줄 수 있다. 펫도시는 경제적 혜자를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무용자산이다. 펫도시가 말한 무용자산은 아예 재무재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인허가나 특허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무용자산의 또 다른 애는 브랜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주는 신뢰성은 경쟁사에 비해 고객의 선택을 쉽게 받도록 돕는다. 두번째 경제적 혜자는 전환 비용이다. 전환 비용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경쟁사로 이동하는데 유 무용의 비용이 발생해 해당 기업의 고객으로 머무르게 만드는 경우를 뜻한다. 전환 비용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한번 고객으로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고객이 반복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쉽다. 전환 비용의 대표적인 예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든다. 세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다. 네트워크 효과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그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면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보인다. SNS,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복 중 하나다. 네번째 경제적 혜자의 마지막 종류는 원가 우위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 소유되는 비용이 구조적으로 작다면 외부 환경 변화나 경쟁사의 침입에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원가 우위의 교과서적인 사례는 시멘트와 레미콘 회사다. 이들 산업은 지역 독점적으로 경영되는데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해 석광산을 소유하고 지역의 건설형장과 가까운 곳에 콘크리트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답이다 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돈 버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하며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가를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익 모델이라는 표현도 같은 뜻이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한마디로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 쉬운 방법으로 파는 것이다. 먼저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고정자산이 작은 경우다.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의 공동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고정자산 투자는 경쟁상을 막아내는 진입장벽의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몸집을 무겁게 해 전략의 수정을 어렵게 만든다. 설비가 노후화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금을 투여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그에 반해 콘텐츠 산업은 고정자단 투자가 작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거나 불황을 겪더라도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쉽다. 둘째 변동비가 작은 경우다. 변동비가 작은 경우는 판매 가격 대비 투입되는 원가 자체가 작아 이용률이 높은 회사와 대부분의 비용이 제품의 판매량과 연동되지 않은 고정비로 구성된 회사를 들 수 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모델은 고정비율이 높아 영업 레버리지가 나는 쪽이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한 단위 매출액이 늘어날 때 증가는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서 뒷문장인 쉬운 판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반복해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구매 주기가 긴 상품보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매일 매달 구매해야 하는 상품은 소비자에게 한 번 각인되면 별다른 수고 없이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예를 들어 슈링크라는 브랜드의 미용 장비를 파는 기업 클래시스를 보자. 정작 클래시스 매출의 절반은 카트리지 젤패드라고 하는 소모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터는 거져주다시피 하고 잉크를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구매자가 제품 가격에 둔감한 경우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절대 가격이 낮으면 제품 가격에 둔감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슈피캔 코리아는 좀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비즈니스도 저가 제품에 속한다. 한 달 무료 커피 몇 잔값이면 이용 가능과 같은 마케팅 문구도 이를 잘 알고 하는 것이다. 한 번 구독하고 나면 이용을 빈번하게 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때면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가랑비에 어쩌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 합치면 의외로 커피값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렇게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인 것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제3장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 두 번째에서는 회계 파트를 경제소설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실전 전문 투자자는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자신의 투자자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를 다음과 같은 투자 시계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의 뒷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젊은 투자자 김현준님이 지으신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리뷰를 마칠 거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책은 정말 잘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여러 번 정독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